이 동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거나 문서 잡을 거 없어요? 엊그제 회사를 구안줬어요. 이동의 변동에 있어서 새롭게 뭘 잡으려고 해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그냥 그만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동의 운이 오래 잡혔어요. 근데 이게 엊그저께 그만두셨다고는 하시지만 상반기부터 그만둘 걸로 계속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들어와 있는 형국이 분명하시고 새로 완전히 직업의 변동이 될 수도 있는 지금 기로에 서있다 소리가 나오고 직업의 변동이 있어서 내가 사주팔자 자체는 누구 밑에서 있을 수 없는 사주팔자를 갖고 있다 보니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군, 경찰, 사업, 운기 뭐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를 다녀야 해요. 그런 걸 하셨었나요? 공공기관하고 같이 협업하는 일을 했었죠. 대행으로. 뭐 그런 쪽으로 내가 있었으면 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지시를 받기가 무척 어려운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 그 지시를 받을 때 자존심도 자신감도 막 조금씩 떨어지고 뭔가 직성에서 올라오는 게 잘 안 풀어지다 보면 좀 화가 나고 우기가 나고 본인이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주팔자상에 신의 가물도 그득해서 직감도 있고 촉감도 있지만 내 스스로 거를 못 느끼고 내 스스로 거를 판단을 못하다 보니 조금 화가 나고 우기가 나는 형국이 무척이나 많으실 거다. 유튜브로도 조금 찾아보고 궁금한 거 믿지는 또 않아 더럽게. 근데 찾아보고 공론하고 의논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봐야만 믿는 직성이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그래서 본인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 부부네오가 합이 들어요. 육합이 든다. 사주팔자의 궁합은 참 잘 들어서 내가 안 따위 기주를 와이프를 막 대접도 해줘. 많이 져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면 안 져줄 건데 내 사람이니까 왜 나는 무척 내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잘은 맞춰주지만 한 번씩은 내 기질 자체가 아까 그랬잖아. 올라와야 되는 직성이 욱욱하는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다 풀지를 못하니까 가정에서도 한 번씩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깝깝증이나 답답증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별까지 가거나 그러지는 않아. 인연에 합의가 많이 들어있어서 서로 이해해보자 라고 하는 경우가 조금 많으세요. 고개를 끄떡이시지만 여기는 영상이기 때문에 대답을 왔어요. 아셨죠? 그런 형국이야. 그래서 원래는 뭘 했었어요? 어떤 쪽으로 가고 싶어요? 뭐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원래 일하던 거는 공공기관의 채용을 대행해주는 외주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계속 그걸로 한 거의 근 10년을 일했고요. 그러면서 회사를 바꿨는데 원래 있던 회사로 다시 돌아가면서 다른 회사 업무를 맡게 됐는데 그게 저하고 진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전에 했던 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취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해요? 취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도 궁금하고 돼요! 걱정하지 마요! 근데 그 취업이 제가 이제 부빌 사람이 없어요. 진짜 와이프 하나 믿고 와이프도 저 하나 믿고 결혼을 했는데 되게 둘 다 안쓰러.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대가가 궁금한 거죠. 되게 출원적이고 생각도 되게 많고 그치? 사주가 그래. 고민도 되게 많고 진짜 생각 많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막 애기씨들이 지금 막 올라와. 동자님들도 올라와. 본인이 그렇게 원래 장난개도 많고 긍정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요즘 되게 안쓰럽게 처져있고 누져있고 세상이 끝나는 듯하고 막 그렇게 있어서 내가 막 조절을 하는데 걱정하지 좀 말래. 응? 그리고 취업이 두 달 세 달 조금 쉬어도 될 만큼의 두 달 세 달 입에 풀칠하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래. 그리고 직업 변동이 완전히 되는 건요. 40대 중후반이 넘어서 한 번에 직업이 변동이 내 것을 하게 돼서 내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조그만 걸 어떤 걸 해본다는 거는 40대 중후반이 넘어서 본인이 할 거고 같은 부류에 같은 조금 기질적으로 다른 분야에 지금 좀 있어봐봐. 그러면 스카우트 제한도 들어올 수 있어. 어디서. 내가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디서 제한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두 세 달 길어야 세 달이야. 안 그리고 금전이 아니었으면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 마음도 대주님 마음인데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대주다 보니까 아마 얼른얼른 움직이겠다 소리는 나는데 길면 세 달이고 짧으면 한 두 달 안 해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생기니까 그걸로 걱정은 하지 마요. 그리고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평생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종교적으로 가물의 집이에요. 여기 와이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 다 종교의 색깔은 뚜렷하게 조상을 믿고 가야 되는 사주 팔자야. 팔자 자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하고 믿고 가서 불밝히고 사시는 게 본인들한테 맞는 사주이고요. 그리고 내가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홀로 서고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 팔자다 보니까 그래요. 어떤 의논하는 것도 적을 것이고 의지하고 가지하고 아무리 부부가 같이 기대는 거지만 또 약간 대주님은 고지식한 면이 무척이나 많아. 그죠? 고지식한 면이 있다 보니까 내가 책임지고 끌고 가서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는 힘을 덜 들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 근데 그게 너무 남들보다 뛰어나게 많아. 내려놔. 같이 의논해주고 이 사람도 기다려주는데도 안쓰럽고 서로 그러다 보면 기싸움에 힘이 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힘든 거 처지고 누진 거 작년 재작년, 작년 작년 올해까지 잘 버텨서 올라왔거든요. 대주님 그러니까 힘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문서는 바로 잡힌다 그래. 이동해서 잡힌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는 있어요? 딱 한 달 됐어요. 나온 지. 애기가 낳았어? 네. 10월 4일 날 나왔어요. 잘했네. 근데 애기가 또 있어. 근데 막 금전이 돈이 쪼들리니까 생각하고 막 재고 할 건데 재지마. 흐르는 대로 가. 벌짓지도 말고 막지도 말고 그래도 포부도 있고 희망도 있고 꿈도 굉장히 가득한 사람이야. 대주님. 근데 그거 있어요. 꿈이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막연한 꿈이 많아서 그래. 뜬구름 먹고 먹구름 먹는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꿈을 안 잡는 이유가 무서워. 못 할까봐. 못 일어내면 내가 상실감이 클까봐 실패감이 두려움이 무척 많을까봐. 근데요. 10개에서 30% 40%만 성공하더라도 그건 성공한 인생을 가는 길이에요. 어. 그 안에 지름길이 있어 신령님을 밀고 빌고 쌓고 하는 것도의 플러스 알파 옵션이겠지만 계획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져.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계획하고 싶은 게 없어. 지금 주어진 것만도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그냥 답답해. 까깝해. 근데 애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더 까깝해 답답해. 사실은 그런 것도 있으셨어.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무서운 거야. 아빠가 처음이라. 의지할 때도 없어. 가지할 때도 없어. 분명히 가면서 엎어지고 자차지고 무척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잘 가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조금이랑 바람이 걸랑 막아가고 비가 오는 건 조금 내가 피해가는 게 본인한테는 좋다고 하면 그런 방법이 가물을 젖히고 빌고 가는 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대준님이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 문서 있어요. 이동에 변동에 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존경받고 대접받고 신입으로 들어갈 일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 전 일이라든지 지금 일이라든지 뭔가 업그레이드돼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될 거고 가장으로서 잘 책임감 갖고 가시면 될 거예요. 애들은 잘 클까요? 걱정하지 마요. 대준님이 생각 너무 많이 안 하면 돼. 너무 그리고 잔소리 많이 안 하면 돼. 내가 볼 땐 그래. 조금 걱정이 많은 건데 잔소리가 참 많다. 기질 자체가 나라찬 대준데도 기질이 약간의 뭐랄까 감수성도 정말 풍부하고 예민하고 걱정이 너무 많다 보니 이게 말로 다 풀어져. 근데 이게 말도 잘 안 하는데 내가 편하고 믿는 사람한테 정말 많아져. 평소 안 하던 게 두 배 세 배 되니까 하거든. 그래서 그래. 걱정하지 몸 케어나 잘하게 해주고 내가 왜 이랬을까라고 해서 자책하지 말고 올해는 그런 운이었어. 이동 변동이 있는 해였어.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자리는 없었어. 그냥 계속 책임감만 늘어나고 잡일이 많아지는 직업의 분야 있었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책임감도 없고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지금 뭘 하고 있나 다른 데 가도 이 돈은 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무척 많았을 거거든. 근데 그게 맞는 거야. 근데 막상 나오니까 비빌 언덕 없으니까 깝깝하고 답답한 거야. 내가 미쳤나. 조금 더 참았으면 될 걸 돌았나 보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다행이다 그럼. 너무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일도 일이지만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제 주변에 왜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저는 어쨌든 여태까지 어렸던 사람이고 제가 그동안 회사에 나와서 저를 이제 끌어주는 사람들 제 밑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배도 있고 왜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인덕 없어서 그래 제가 인덕이 없을까요 네.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요 나를 내가 서포팅 해주길 바라는 사람은 많은데요 나를 서포팅 해주는 사람이 적으세요 그게 우리가 인덕이 적다라고 해요. 사람의 덕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의 덕을 먹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종교적인 기운을 덕을 먹고 사는데 대준님 자체가 대준님 자체가 인의 덕이 없다는 게 항상 베풀고 살고 날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은 많겠지만 나를 위해 희생해주는 사람이 적은 거야. 나를 위해 손을 뻗어주는 사람이 적다 보니 본인이 중요한 순간에 패닉의 상태가 와버려. 그리고 믿는 사람한테 아 각자의 삶이 있구나 저 사람도 저 사람이 우선이겠지 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경우의 수가 많고 대준님 같은 경우에 예쏠노를 또 분명하게 못하기 때문에요 좋은 사람인지 그른 사람인지 본인이 잘 판단을 못하세요. 부모의 덕이 적으실 거예요. 홀로 우드컨이 큰 것처럼 본인은 본인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준님이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참 그렇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는 좀 인폭이 많다고 들어와서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거야. 어질고 착하잖아. 붙여. 안 그래? 그러니 사람이 끌어. 근데 내가 베풀 땐 좋은데 내가 밑에 힘들 때는 위로는 해주겠지만 나를 건져 두는 사람이 없어. 그게 인덕이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올라가야 되잖아. 안 그래요? 네. 그게 좀 속상한 거야. 내가 올라갈 때 인덕이 없으면 그 동아줄을 내려주는 게 정말 천신이다 이거지. 하늘의 운명을 믿고 운기를 믿어라 이런 건데 운기 돌려야 되는 거니까 조금만 버텨봐요. 지금 당장 그래도 문서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보여요. 보이니까 문서 잘 잡으시고 근데 그 문서가 오는 것도 제가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 선택이 또 잘못됐을까 봐에 대한 걱정도 사실은 들어요. 그럼 무릎맞이 하러 다녀. 인연 맺는 곳에서 무단집으로 다녀. 근데 너무 나만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것 또한 맞을까 안 맞을까를 의심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는 뭐 내가 더 씨앗까지 더 파헤쳐서 말해줄 순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기 팔자라고 해갖고 간다고 하지만 좋은 말도 내가 못 들으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이 운이 없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내 선택에 내 상황에 있어서 최악으로 치닫진 않을 걸로는 보여요. 그러니 내가 너무 정 걱정이 될 거랑 조금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지정해 놓고 조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물론 제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 힘든 일은 없을까요? 있겠죠. 왜 없겠어요. 참 풍파가 많은 사주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선택이 참 많은 사주야. 그리고 그 선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주야. 그 선택을 했을 때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조금 짐을 덜어줄 사람들이 적어. 그게 조금 안타까워. 저의 와이프도 그런가요? 비슷해요. 둘이 그래서 힘이 될 때도 많고 가끔은 좋아,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측은지심에 있어서 같이 동질감도 많이 느껴요. 동기감 같고 부부지만 전우애처럼 애정도 있고 약간 그런 감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아내분도 무척이나 강하고 대찬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본인 믿고 이렇게 사는 거야. 네. 무척 외로움이 많고 강한 것 같지만 속으론 또 여려서 눈물도 많고 조금 마음에 근심이 많을텐데도 그래서 저래서 이래서 내년에 산후 우울증이 조금 올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 소 일거리라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친구도 바깥에서 기운을 받아 오시는 친구인데 너무 집안의 내부에만 있다보면 그게 조금 현타가 올 수 있다. 소리가 나요. 네. 저는 오히려 좀 쉬어야 좀 그게 케어가 되는 것 같은데 와이프는 또 밖에 나가야 왜냐면 둘 다 밖에 나가야 되는 사주예요. 정확히 말하면. 연애 시절에는 합이 잘 맞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네. 저는 왜냐면 그 제가 지금 그 일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전에 했던 일이 주말 포함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건 대준님은 지금도 어쨌든 밖에서 너무 많이 에너지를 쓰니깐 쉬고 싶은 거지 본질 상황상으로는 아빠도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다니는 거 좋아해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쨌든 와이프가 역만 껴있어서 바람 쐬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는 거 좋아해요. 잘 케어해 주세요. 그러니까 놀러만 다닐 수 없으니까 직장 생활을 조금이라도 하게 하는 게 좋다. 근데 진짜 책임감이 너무 많고 무척이나 힘이 들게 살았다. 대준님. 근데 어릴 때부터 좀 힘들게 살았겠어요. 네. 제가 좀 늦둥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원래 늦둥이들은 다 이쁨 받고 산다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내랑 막내랑 첫째가 사주가 그렇게 바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사주가 그런데 뭐 무척 일복도 많을 텐데 네. 일복은 많은데 뭐 사람복 복은 많아 참 많아 내가 막 고생을 많이 해야 되지 네. 제가 움직인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거인 거 같더라고요 금전은 절대 안 끊겨 그래요? 응. 그 비빌 언덕이 없는 게 가장 안쓰러운 건데 그런 거예요. 어쨌든 힘내시고요. 대준님 뭐 걱정은 하지 마요. 문서 돈이 마르진 않아 사주에 쌓이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더뎌서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